윌리엄 버로스 1914년 2월 5일에서 1997년 8월 2일 미국 소설가 마약 중독 체험을 바탕으로 정규를 썼으며 대표작 벌거벗은 점심에서 마약 환자의 환각과 공포를 산문시풍으로 그렸다. 제2차 세계대전 후 비트파 문학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. 세인트루이스 출생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후 유럽 각지를 여행하였다. 귀국 후에는 신문기자, 사설탐정, 해중구제업자 등 여러 직업에 종사하다가 작가 생활을 시작하였다. 15년 동안이나 마약 중독이 되어 있었는데 그 체험을 정케 했었으며 또 대표작 벌거벗은 점심에서 마약 환자의 환각과 공포를 산문시풍으로 그렸다.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비트파 문학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밖의 작품으로 소프트 머신 더 소프트 머신 죽은 손가락은 말한다. 더 데드 핑거지 톱 노바 익스프레스 노버 익스프레스 등이 있다.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비트파 문학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.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비트파 문학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.